뒷땅이 아주 살짝 있네요. 살짝. 맞아. 왜 그렇지? 자세 한번 다시 잡아보실래요? 일단 스탠스는 적당하고 자세는 괜찮은데 혹시 임팩트 전에 손목 힘이 풀려서 뒷땅이 생긴 게 아닌가요? 나 가르치는 프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. 아, 굿샷! 일행이 있었네? 골프 쳐요? 아니요. 병원 신청만 안 칠 거야? 전 말이죠. 골프처럼 간격이 느슨한 운동은 저랑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. 늦다리들하고 필드 나가는 거 진짜 짜증나. 강대리! 아까 얘기한 거. 100만 원밖에 못 났어요. 원래 회사에서 나갔더니 좀 많거든. 아휴. 이제 감사합니다고 받아야지. 마음이 참 그렇다. 젊은 아가씨가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다니. 여기 있습니다. 뭐야 이거? 촬영증입니다. 어차피 귀여운 게 하는 짓마다. 손가락으로 깨물어가지고 피로 제가 사인을 했어야 되는데 왜 피날끼가 있어가지고. 아휴. 아휴. 아휴.